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평가안 이제 다가왔습니다 수능 직전 마지막 모의 테스트 중요하죠 근데 긴장도가 떨어진단 말이지 그게 큰일이에요 여름방학 때 막 바빴거든 수시모집 준비도 하고 자기는 막 고1 때 막 수시 포기했어 난 정식 파이터야 라고 해도 수시모집은 또 쓰거든 6장을 기어코 담임선생님하고 싸우면서 희망사항을 갖고 9평 대비가 잘 안돼요 아 근데 9평 진짜 중요합니다 9평 끝나고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지 마세요 그 여파가 얼마나 오래가는데 9월 평가는 잘 보시려면 일단 여러분 공부 패턴을 잘 가져가시고 100일 깨지고 진짜 힘들거든 시간이 금방 가요 100일 깨지고 막 일주일 지날 때마다 앞자리수 막 바뀌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해봅시다 첫 번째 9평을 잘 보려면 일단 기출은 봤어야 될 거 아냐 근데 나 아직 막 기출 접근도 못해서 막 개념 공부하느라고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심화 주제 기출 찍어놨잖아요 심주기 정단율 50% 미만 심화 주제 기출 있어요 그거라도 보세요 그거라도 보시고 다섯 강인데 이것도 너무 많아 내가 마지막에 요약 강의까지 찍어놨어 시간 없으면 그거라도 보라고 그거라도 보세요 그렇게 기출이라도 봐야지 난 기출 봤다 그럼 다행인데 안 봤으면 그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입맛에 많은 강의 항상 다 찍어 올려놨잖아 두 번째는 수특이 6평이에요 그럼 수특수환이 이제 9평이야 난 수특도 안 봤어 큰일이네 수환도 안 봤네 그럼 일단 수환 빠르게 보는 방법이 어떻게 있냐면 수환에 중요한 제시문들이 너무 많거든 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차라리 그냥 수환 문제집에다 답을 매겨 매긴 다음에 해설지하고 병행하면서 제시문을 잘 읽어보세요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캐스트를 찍는 이유는 타는 목마름에 간절한 여러분들을 위해 찍고 있는 거야 난 막 기출도 봤고 수환도 봤고 그럼 좋지 그럼 그분은 9평을 기대하면서 보면 돼 근데 대부분 이 캐스트를 클릭한 여러분들을 보고 있으면 막 어떤 지금 기대감을 갖고 보는 거야 나 너무 힘든데 김종이 뭐라도 웃겨주지 않을까 스터디 위미 클릭했더니 대박이네 이거 스터디 위미가 아니야 스터디 하자는 게 아니네 사람이 좀 뭔가 틈새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웃었잖아 그럼 됐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타는 목마로 들어왔으면 진짜 그 요약 강의 보고 수환도 빠르게 단매교사도 보면 효과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기출은 심화주제 기출도 중요한데 시간이 있는 분들은요 기출 보려면 3개년은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된다 안 되니까 최소한 탐구라도 시간 없으면 탐구라도 3년치라도 봅시다 탐구라도 그것도 너무 많아? 2년치라도 봐 2년치 6장이잖아요 6장 6장 오케이? 6장 꼭 보세요 그거 봐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풀려고 하지마 답 먹이고 제시문 봐 그럼 시간 빨리 볼 수 있어 그렇게라도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는 9평이잖아요 이제 실제 수능이라고 생각하시고 봐야 되는데 거의 학교들이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들은 이야기하지 실제 수능처럼 봐봐라 근데 애들은 막 들떠가지고 오늘 막 마지막으로 일찍 끝나는 날 9평 끝나봐 대치동 주변도 막 난리 나요 PC방 막 가득 차 있고 N수생분들 막 수술집에 가득가득 차가지고 김종이 꽤 막 내가 뭔 죄야 열심히 강의밖에 안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실제 수능처럼 집에다 선언해 나 내일 수능이다 생각하고 아침 졸아 어? 니 밥은 니가? 야 니가 아니라 어? 어? 실제 수능날 뭘 먹고 갈 거야? 응? 어떤 컨디션으로 볼 거야? 수능날 보면 교복 입고 가는 애들 있잖아 왜? 교복 입고 내가 항상 시험을 봤거든 그리고 수능날은 사인펜이랑 샤프 나눠주니까 그 샤프로 푸는 연습 이런 것들 해보고 느낌 그리고 가다 반 항상 또 여러분 물어보거든 가다 반 적을 시간 있냐고? 해봐 그러면 9평 때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능이다 생각하고 막 옆반 1등짜리 찾아가가지고 니네 반 1등짜리 찾아가서 답 맞춰보지 말고 스스로 가치점하지 마세요 그 수능에서도 필패 지름길입니다 하지 마시고 다임 선생님들이 말하는 거 다 잘 들으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추가로 해서 9평 승리하셔야 수능까지 좋은 기운 가지고 가져갑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어요 사람이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 열심히 9평 때도 해보고 수능 때도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거지 N수생 분들은 이 캐스트 보고 계시겠지만 작년 6평 9평 수능의 이 공포감을 느껴봤어요 뭐가 공포냐? 수능 끝나고 교문에 나설 때 수능 볼 때는 현역 입장에서 처음 보면 별로 생각이 없어요 이게 그냥 막 긴장 반, 떨림 반, 기쁨 반이야 왜 끝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교문이 이렇게 나오잖아? 막 허탈감이 뒤를 막 엄청 때려 어렸을 때 가나다라 마바사도 이것 때문에 배웠나? 이런 식으로 ABCD도 이것 때문에 배웠나? 그걸 경험해보고 다시 들어온 수능 시험장 긴장감이 엄청 되겠지 그렇지만 N수생 분들은 작년에 그 고통을 또 겪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현역분들 제가 학교에서 여러 해를 지켜보면 여러 해를 열심히 놀아 그러지 마시고 긴장감 갖고 실제 수능이다 생각하시고 꼭 이번 시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제가 말했던 것 정도 꼭 하시고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는 잘자잘 잘 따라오시고 파이널 9월 말 10월 초에 오픈하면 파이널 모호까지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 걸음 함께해서 항상 후회는 짧고 초음을 길게 해드릴 테니까 함께 우리 걸어가 봅시다 9평 승리하시고 저는 9평 라이브 그리고 놓치지 마세요 신청하셨죠? 9평 라이브 때도 제가 꿀강의 해드릴 테니까 9평 라이브 보시고 저는 9평, 9평 해설강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항상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